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채용중인 기업이죠. 롯데건설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롯데건설 연매출 5조 3068억원 영업이익 3066억원 단기순익은 2228억원 롯데그룹의 종합건설사로 2020년 시공능력순위 8위에당하는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입니다. 민간주택, 그룹발주, 토목 및 플랜트공사 위주의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롯데건설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거 먼저 떠오르시죠? 롯데캐슬! 참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네이밍캐슬 들어가니까 약간 뭔가 멋이 나는 네이밍과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거는요? 롯데건설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왜냐하면 롯데건설의 좀 특이한 특징 중 하나가 과한 주택매출 비중이거든요. 대충 롯데건설 관련 기사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런 헤드라인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매출 비중 83% 대형건설자 가운데 최고 주택배중 76% 주택배중 80% 주택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실상 주택으로만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시된 기준으로만 살펴봐도 2019년에는 건축공사가 74% 토목공산 10% 해외도급공사 6% 자체공산 5% 기타는 1%의 비중으로 주택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최근 5개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이 4조 수준에서 2019년 기준 매출 5조 영업이 3천억원 단기순이 또 2천억원 나름대로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로 롯데건설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롯데건설의 80% 흡박하는 주택배출 비중이 마냥 웃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한 주택배중은 앞으로 전망대회 건설 경기에서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롯데건설에 지원하시고 싶은 취업준비된 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롯데건설인 회사를 지원하실 때 좀 더 알고 가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롯데건설이란 나무를 알려면 건설산업이라는 숲을 봐야겠죠.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우리나라 건설수주 동향인데요. 2010년부터 쭉 성장하다가 2016년 164.9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현재 160 유저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민간 부문의 수주가 감소할 전망인데요. 2020년 올해에는 155.9조원으로 건설시장 규모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나 크게 감소한 부문은 민간 부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가 줄어들게 되면서 103.1조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1990년대에 건설투자 비중이 GDP 대비 20%를 성의하면서 초고속으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진입했고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20년 11에서 11.5% 2030년에는 9.2에서 9.7%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국내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롯데건설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주택에 몰려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롯데건설의 전망이 보이겠죠.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건설과 동시에 경제 상황 역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경제 그래프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1990년대 고성장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75만으로 쭉 성장하다가 98년 99년 훅 떨어지죠. 자 이때 IMF가 발생하면서 건설이 죽었다가 다시 늘어나는가 싶더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쭉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90년대부터 경제 그래프라 봐도 과연 아니겠죠. 아무튼 이 그래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4년 주택 공급 규모는 55에서 77만 가구였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연평균 39만 가구 수준으로 극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주택 공급 감소 추세는 주택 매출이 80% 비중인 롯데건설에는 그다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 건축 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SK건설 28% 현대건설 한화건설 GS건설 40% 그리고 포스코건설 대리임 산업이 50%이고 그나마 대우건설이 62%의 주택사업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롯데건설의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인 건설회사랑 비교해봤을 때도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건축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과 내수 경계의 흐름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주거 형태도 또 한 차례 변하면서 점점 주거의 대량 구급의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총 주택수는 1712만 채이로고 아파트는 1038만 채로 전체 주택의 61% 단독주택은 23%인 396만 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1만 명이면 감안할 때 주택 한 채당 거주하는 사람은 채 3명에 되지 않고 있어요. 노령화가 현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축의 2017, 2067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한국 인구는 거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과잉 공급 인구의 감소의 상황 속에서 주택수의 증가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25년에는 3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면 결국 국내 주택사업의 공급량 자체도 축소가 될 것이고 주택 형태 역시 수용주택 위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라는 숲을 거시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건물 올리는 양이나 지배 스케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의 모습은 주택 리모델링 도심재생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 재개축 등과 관련된 유지보수 시장 위주로 재편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국내 건설 투자가 1990년대에 가장 급성장했고 당시 신축된 수많은 시설들이 2020년 이후 중공된 지 약 30년이 경과하게 되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게 될 전망이란 거죠. 실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 중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기반 시설물은 2008년 말 기준 8.4%에서 2014년 3월 9.5%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다가올 2024년에는 중공 후 30년 경과 1, 2종 기반 시설물 수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고 시설물의 비중 역시 21.5%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노후 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중에 66.73%라고 합니다. 서울은 72.58% 부산은 83.13%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싹 다 평균보다 높고요. 거의 웬만한 주택 건물은 서울은 길가는 주택 10개 중에 7개는 적어도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서 당연스레 커진 시장이 있어요. 바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입니다. 30년 노후 주택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00년 9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4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노후 주택이 뜨자 전통적인 가구에서 한 셈이 이하우스라고 불리우는 리모델링을 진출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이 축소되고 결혼 이사 경기 부진 등으로 가구의 판매량이 줄어들자 가구 회사들 역시 경기 부진에 대한 파일법으로 커져가는 노후 주택 시장에서 인테리어로 찾은 것이죠. 건물 세우는 것은 줄어들고 오히려 늙어가는 보수를 해야 할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이 노후 주택 건물 유지 보상 시장이 앞으로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민간 부문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재건축,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같은 적극적인 유지 보수 투자가 상대적으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에요.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2020년 이후 주택 보급률 향상 신규 주택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성 있는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의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한정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접영 리모델링 아파트 시장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노후주택의 접영 리모델링을 보다 조개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마련이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단기적인 전망 이외에도 2020년 이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4차 산업혁명에서의 건설업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세계 탑10 기업 모두가 서비스 기업이 되었죠. 지능정보통신과 신기술을 산업 등 생활 모든 부문에 유구 복합시켜 전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죠. 건설 산업도 예의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건설기계, 지능형 건설 로봇, 무인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시켜서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건설사는 미래의 주택 수요가 점차 소용화가 확대되는 전망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 설계, 시공, 운영, 폐기 등 생애 주기 전반의 빅데이터, IoT, 3D 페인터 등 현재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에 따라 건설기업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화령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BIM으로 설계된 건물의 구성 요소들이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되고 현장에서 조립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져 건설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모듈 공법이 상용화된다면 그 기술을 흡수하지 못한 건설기업들은 돋대될 것이죠. 이처럼 현재 예상되는 국내 건축,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국내 건축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대형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나 전 과정에 걸쳐 건축 프로세스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더욱더 시장이 커질 주택갈 유지 분야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벽 균열 및 부직 등 시덜물의 안전 상태 확인과 순찰을 위해서는 작업 인력을 직접 투입해 진행하면 인력과 시간, 장비 투입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순찰 드론을 투입하면 24시간 저렴한 비용으로 고정률 영상이나 열화상 센서 등을 통해 근접 촬영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IoT를 활용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이나 시설의 효율이나 관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건물이나 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죠. 현재 취중되어 있는 롯데건설의 관주택 매출 포트폴리오도 드론, 스마트 지진계, IoT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의 흡수를 통해 미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박스의 템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롯데건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다 특이점은 주택 매출의 과도한 비중이란 것입니다. 토목, 회의도급, 자체 설계 등 여타 포트폴리오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택 공급의 감소 추세와 노후주택의 증재라는 현재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새로운 신기술들을 전복시켜 살아남는 것이 되겠죠. 성장을 소형주택, 노후주택 관리로의 진출을 통해 지금의 현재 건설산업에서 위험도가 높은 현실을 잘 파헤쳐낼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현재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서 미래를 잘 찾아갈 롯데건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